아 순위 정하는게 한국에 와서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이 이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알고 봤더니 규정이 없는거였어요. 미국으로 이어서? 미국에서는. 인에 estimãyse.. 즈 여러분 이거와 비 wäh 자고 3 gold medals and 10 bronze medals. and this country has 5 gold medals and 1 bronze medal. in America, this country would actually be above this country. because there are more medals than this one. the total number of medals is more. 그래서 미국의 gold은 사실은 silver, bronze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as you know. 네, 한국에서. 뭐하고 프랑스? 저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브라질에서, 제가 배우는... 몇 포인트일이 많아요. 5, gold, 2, silver, 1, bronze. I think it's something like this. Gold will be better than silver and bronze. Right, right, right. It's not so in America. And apparently, as far as I know, to my best knowledge, U.S. is the only country that counts metals like that. I think so, because I've never heard about this before. Right, right. So I was really shocked about that. So what I did was...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IOC에 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뭐가 정확한 방법인지, 미국식이 맞는 건지, 한국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혹은 어떤 나라들은 포인트 제도로 해서 금은 5점, 은은 2점, 동은 1점 식으로 해서 점수로, 왜 축구 승은 3점, 무승부는 1점 해서 이렇게 점수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대요. 각각 나라마다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뭐냐? 정확한 것으로 하자, 하고 저는 IOC 웹사이트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림픽의 메인 템은 평화예요. 그렇죠? 유니티. 합치는 거, 협력, 평화, 이렇게 사랑하고 다독이고 그게 올림픽의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거, 랭킹을 하는 거를 어퍼오세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정이 없어요. 즉, 어느 나라의 방식이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IOC가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생각해봤어요. 많은 사람들과 그냥 진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맥주 한잔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왜 미국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미국만 메달을 은, 동, 금을 전부 다 같은 걸로 동급으로 이제 시급을 하느냐. 대한민국은 금메달을 땄 것과 동메달, 은메달을 땄을 때 각각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똑같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금은 없어요. 한국은 금일 경우 엄청나게 많은 베네핏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급이 당연히 달라지죠. 금과 은과 동이.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동급이에요. 단, 차이점은 미국에선 비록 메달을 따지도 못했을 지언정 올림피언 국가대표 선수만 돼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학에 가서 코칭을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코칭을 하면서 그 대학 동네에 있는 학원을 하나 차려서 또 펜싱 같은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들이 많은 분들이 운동생활 끝나고 나면 많이들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달칸은 definitely something that I found it profoundly interesting. Right? How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methods. 네. Because for me it should be the same in every country. It should not be different from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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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It should be just the same. Just one method. Right? I don't say that one is good, one is not good. But I actually admire and appreciate IOC's step-enders. I like how they don't promote ranking. I like how they don't promote ranking. Big洞 Werner 者 者 수가 tre особ 감사합니다.